초밥주스 아 근데 진짜 에어컨 껐나 봐 왜 이렇게 더워? 아 근데 한국 음식 먹어갖고 그렇게 막 땡기진 않아요 아 고기 육즙 그 얘기한 거였구나 아 짐 먹어 호텔도 조식 하루 먹어 뭐 그냥 좀 먹을만해요 계란후라이에 그냥 나시보랭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2시에 올라갈게 2시에 어쨌든 우리가 2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진또하트 규민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조 어제 요기한테 짐 먹어 이 소리 들었어 그리고 이겼어 이겼어 지진 않았어 내가 지는 날은 못 돌아오는 날이야 어 내가 졌다면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내가 없을 거야 바람 보는데 되게 더워 그 바람이 그 바람이 아니야 진짜 그 더운 바람 있죠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습하니까 더 더워 단단히 12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조 너 나가라고 껀거 아냐 커피 안 시킨다고 저기도 사람 있거든 저기도 사람 없어 왜 그래 나만 나만 거 아니야 뭐다 여기 어디서 머무러 뭐 나 때문에 끈 거 아니야 왜 나 때문에 근데 진짜 여권을 꼴송 습하면 기분이 짜증나는 것보다 처져요 몸이 그냥 여기는 몸이 처져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는데 약간 느릿느릿한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와갖고 되게 느릿느릿하다고 뭐 하나 하려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어 무거워 10분만 이따 숙소로 올라와 어 시원이 형 주무시는 것 같아 이제 곧 다 일어날 거야 뭐냐 여기는 담배 피는 공간이어서 상관없어 이제 커피 3잔째 슈퍼채 안된다고 들렸는데 들렸어요 단단인가 까멜 아 아니 아까는 에어컨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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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었거든 목요일 아침 도착일 거야 인도는 좀 약간 흡연구역이 많아 아 이거 이거를 좀 순회 별만 안 나요 근데 어디 인도 천사인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주 저도 많죠 아 된관네 한국 오면 진짜 소주 마스터 소환해야지 애효 소멸 시켜버려야지 소멸 시켜버려야지 그 치약 약냄새 있죠 치료받을 때 그 향이 계속 냄더라 못 피겠더라고 어지러워 계속 피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